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33회 공인계사 시험 대비 공인계사법 기출타파 오늘은 제 17회 20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에 대한 중계보수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중계보수인데요. 어레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 최고한도 총액입니다. 총액, 총액. 우리 중계보수는 어레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받습니다. 보전금이 2600만원이고요. 월세가 20만원입니다. 요율은 0.5%네요. 한도액 있으면 20만원이고요. 한도액. 그래서 1600만원 더하기 월세 20만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일단. 그러면은 3600만원밖에 안되니까 5000만원 미만이네요.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그럼 20만원 곱하기 70을 하면 27은 14, 1400만원. 1400만원 더하기 1600하면 3000만원이죠? 3000만원의 요율이 0.5%니까 15만원이네요. 15만원인데 쌍방 어레인 덜로부터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하면 30만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중계보수 계산하는 게 한문제에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에 계산하는 걸 적어놨습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 나올 경우에는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법의 한문제, 우리 중계실무에도 반드시 한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면제권이 있다. 여기서 우선면제권이라는 말은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면제 를 말합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최우선면제, 최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다른 단보물권자보다 우선면제, 소액임차인 우선면제, 최우선면제가 같은 말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1번 최우선면제권은 없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면제 를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역과 관계없이 소액보정금 우선면제의 범위는 기준이 동일하다 했는데 다르죠? 서울의 경우에는 보전금이 1억 5천 이하인 경우에는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500만원까지 최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2년 미만 임대차 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했는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전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했는데 보전금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관에 장기투숙을 해도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텔에 호텔에 숙박하는 것도 임대차계약이죠.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 2번 지문에 최우선 면제받는 기준금액이 2021년 5월 1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까지 그 다음에 세종특별, 세용화,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가 신설됐죠. 김포시, 김포시도 이제 과밀 억제권역하고 마찬가지로 4억 3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이천평택이 2021년 5월 1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2,3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지역별로 이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32회 시험에도 출제됐죠. 옳은 것. 자, 1번 지문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계사일 필요 없습니다. 이 특수법인은 또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않죠? 시행령 13조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의 경우 공인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지지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2번 지문도 32회 출제됐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포함이 X죠.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2회 시험에는 시 도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로 출제됐죠.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가 아니라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적립프린터 4번에 3번째 가만 별표 있죠. 핵심 비교적립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군구조례, 지자체조례입니다. 그래서 주된사무소에 신고하기 때문에 주된사무소 시군구조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계사이어야 하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문은 없다 했는데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